제가 이번에 공을 이렇게 힘있게 한 번 던져볼게요. 스윙을 다 못돌리겠는데요? 땅! 말고! 바로 땅!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오케이! 두 개만 더! 가만히! 오케이! 마지막! 가만히! 오케이! 제가 이번에 공을 이렇게 힘있게 한 번 던져볼게요. 그 스트로크 치다 보면 쎄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타점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뻗어서 던져서 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항상 앞으로 다 뻗을 수는 없잖아요 스윙을. 항상 기본기는 계속 멀리 던져주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스윙을 짧게 하는 연습도 한 번 잠깐 몇 개만 해볼게요. 거의 스윙 가로로 간다 생각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시계 바깥쪽으로 돌리고 들어오세요. 스윙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스윙을 다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는 해야죠 근데. 근데 마무리는 어차피 원래 이게 일부러 한다기보다 앞스윙 잘 치면 알아서 빠져요. 앞스윙을 잡아서 툭 돌려버리면 빠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한 번 해보세요. 공 없이. 스윙이 짧게. 이렇게 하는 얘기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스윙을 다 못 돌리겠는데요? 말고! 팍 접으세요. 아 네. 그냥 낚아 쳐세요. 밀지 말고 낚아 쳐세요. 한 번 더 말고. 여우신데 움직이면 안 되죠? 빠를수록. 네. 당연히 인맥스도 짧을 거 아니에요. 내밀어보세요. 가만히. 여기서 그냥 보통 때는 쓸면서 뻗잖아요. 덧받아 보세요. 그리고 다 보세요. 접었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뭉개. 스윙이. 면이 계속 움직여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딱 맞고. 자. 쓸었다. 이 면.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팔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 맞고. 지금 허리 높이에서. 배꼽 높이에서 맞다 짚게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돌려볼게요. 그럼 거의. 팔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냥 쭉. 이렇게. 이렇게. 네. 팔은 뭐. 마지막은 일부러 짧게 할 필요 없고. 내가 앞 스윙을 짧게 했잖아요. 네. 짧게 했으면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면 하나 짧아져요. 툭. 네. 준비. 뭐. 들으려고는 하지 말고. 지금처럼 짧게 할 때는 보통 이제. 공이 조금 낮을 때. 그리고. 따닥 꽂힐 때. 따닥 꽂힐 때. 따닥 꽂힐 때. 공이 약하게 올 때 말고. 어느 정도 스피드 있게 왔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공이 빠르게 올 때. 지금은. 바로 돌리세요. 네. 준비. 오케이. 중요한 거. 면 그대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응. 한발만 더.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자. 땅. 그렇게 지금처럼 면이 그대로 들어가야죠. 안 밀어야돼요. 네. 그래서 세게 오는 볼이 은근히 쉬워요. 오는 힘이 실려 있으니까. 이 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네. 탑 스피드로 맞바닥 쳐주세요. 바로. 땅.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금 어때요? 맞고 바로 돌렸잖아요. 보통 때 플랫을 6, 7로 가져간다 치면은. 지금은 탑 스피드를 한 6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준비. 바로.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바로. 오케이. 거기서 이제 그냥 내가. 감각에 따라서 약간 응용해서. 볼이 안 나가면. 조금 더 밀어주고. 아니면 더 밀어주고. 더 빨리 접어주고. 미세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많이 치면서. 팡. 팡. 하면서 터득해야 돼요. 바로. 팡. 오케이. 때리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접으세요. 팡.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스윙으로. 오케이. 준비. 지금 조금 돼요. 스윙. 지금 조금 되는게. 일단 면이 덜 흔들리잖아요. 지금. 다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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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처럼. 면. 오케이. 살짝 있는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갈게요. 근데 중심이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금처럼 칠 때 이럴 때는. 완전히 내가 뭐 체중 싣고 하기 어렵잖아요. 다리가 땅바닥에서 안 흔들리게. 그러니까 잘 지탱해 놓으세요. 땅에다 딱 받쳐놓고. 네. 준비. 다리를 땅에다 튼튼하게 받쳐놔야 돼요. 준비. 그리고 예. 무릎은 낮으면 당연히 좋고. 땅. 그렇게. 다리 잘 받쳐놓으세요. 땅. 땅. 이거는 뭐 그냥. 빠르게 몸 가까이 붙어버리니까. 뭐 빠지고 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중심이 약간 기우는 거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맞아 3개. 땅. 오케이. 그렇게 돌리세요. 돌리고. 그렇게. 아까는 약간 손만 간 느낌이고. 지금 이게 팔로 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팔로 같이 가세요. 준비. 팔로. 그렇게. 이렇게. 이런 건 안 밀어도 돼요. 내가 보이면은.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지시고. 네. 못 던지겠으면 던지지 마세요. 그냥 담아둬도 돼요. 지금처럼. 자 보세요. 빠르게 가면은. 그냥 담아둬도 돼요. 서브 리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표 서브가 세요. 맞고 바로 돌려주세요. 밀지 말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툭. 밀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바로 돌리면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하시고. 그렇게. 근데 면 움직였어요.